정말 딱딱거려. 아 다음대로 해도 돼요. 아 같은 팀이구나. 아 형도 이상하네. 우리 팀이 맨 먼저 했을까 우리 팀이 먼저 하죠. 먼저 해 먼저 해. 현지 형 하나 뽑아요. 점프하면 이거 완전. 야 이거 6번이 제일 하죠 6번이. 1번. 1번. 현지 형하고 저하고 먼저. 지효하고 먼저 할게요. 여기가 진짜 아파요. 이걸 밟아야 돼요. 아 죄송한데 족 좀 빼주세요. 뭐야? 족 좀 빼주세요. 족 좀 빼주세요. 아 저게 족장이에요. 돌아서 한 바퀴 더 돌려주세요. 기회는 다시 올 겁니다. 맞으면 아플 거야. 아주 많이. 와 진짜. 와 진짜. 와 진짜. 뭐 하시는 거예요? 뭐 하는 거야? 이거 쉬운 거 아니야.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. 두 발로 동시에. 두 발로 동시에. 됐다, 됐다, 됐다. 은근히 뭉기는 거야, 된다. 저런 소리를? 야, 이 속도면. 동시에 해야 돼. 아니, 게임 안 해봤어? 야, 네 발로. 동시에 두 발로 하라고, 사오버. 두 발로. 답답하다, 답답하다. 아, 나 두 발로. 이걸 이렇게 못하나? 이렇게 못하나? 아, 뭐야. 아, 짤날려. 아, 뜨거워, 아, 뜨거워. 아, 뜨거워, 아, 뜨거워. 여기 왜 이렇게 뜨거워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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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뜨거워. 진짜 아파. 진짜 아파. 너무 아파. 이거 어떻게 하냐. 야, 이거. 우와, 이거 너무 아프네. 진짜 아파. 아, 나 진짜. 당신이 번쩍 들었어. 아, 너무 아파. 간 같은데, 간? 뜨거워. 간 같아. 누나 뽑으세요. 아, 질크스가. 이거 이런 거 뽑으면 안 돼. 누나. 잘해야 돼요. 나 이런 거 잘 못하는데. 누나 잘해야 돼. 지금 신중하게 뽑지. 4번. 하여튼 무엇을 상상하면 그 이상입니다. 하나 더. 이런. 형이xis tape농 무게 가벼우시니까. 아, 어떻게. 아, 어떡해. 어떻게, 어떻게. 어떻게. alle. 두 발. 오른발. 오른발. 그렇지.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. 이건 못 잡아요 누나. 5에서 5에서 잡아야 돼요. 5에서 5에서 잡아요. 깨개인 발로. 깨개인 발로. 저까지 못 잡고 갈 수 있나? 잘해 누나. 잘해 잘해. 잘 던졌네. 너무 아파. 아프잖아. 이렇게. 뒤돌아 뒤돌아. 뒤발로. 깨개인 깨개인. 한 발. 괜찮아요. 오른발로. 오른발로. 잠깐만. 이렇게. 그렇지 그렇지. 너무 아프다. 이게 진짜 아픈데. 제대로 합시다.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. 이번에는 현주 형. 진짜 아프겠다. 형 번 하나 뽑죠. 제가 뽑아드릴게요. 6번 나와라. 4번. 준비 준비 준비. 지효가 먼저 해. 파이팅. 그 다음 형님. 3번에 던져 3번에 던져. 와우. 이거 괜찮아요? 괜찮으세요? 괜찮으세요?